강경준은 작년 12월 26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이 지난 3일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강경준의 소속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강경준이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고 내용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8일 언론사를 통해 유부녀와의 불륜 의혹이 일고 있는 배우 강경준의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강경준과 유부녀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륜이 유출되는 내용의 대화를 수차례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강경준이 불륜녀에게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8일 공개된 강경준과 불륜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보고싶다, 안고싶네, 사랑해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불륜녀가 보고싶다고 말하자 강경준은 안고싶네 라고 답했고 또 다른 날에는 강경준이 사랑해, 불륜녀의 애칭을 말하며 사랑해라고 말했고 불륜녀는 부끄러운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강경준은 난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어, 술은 핑계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륜녀가 강경준에게 뭐예요? 라고 묻자 강경준은 자기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 직원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강경준이 늦자 불륜녀가 강경준을 찾기도 했습니다. 강경준은 이에 옆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당초 알려진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닌 분양 대행업체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소송에 휘말린 뒤 불륜 의혹이 커지는데도 많은 누리꾼들은 고이성균 때 되어서 그런지 중립성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내 장신영은 현재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네요. 아내 장신영은 현재 암색의 문화 중개의만 손을 다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